아 근데 어떻게 하지? 어이 ㅅㅂ 졸라빨 하하 개무서워 어떻게 하지 근데? 아우 나부터 오는 것 같아 아 일단 방영섬부터 다른 사람 방퀴 나 빠져요 크림 아닌데 아 뭐 하신거야? 왜 뭐 하신거야? 장현수 치웠어요 할 수 있어요? 버틸수면 있어 어디갔어 어어어 겁나 아파 뭐고 공 혹시 깎이는거 맞나요? 어 내령니 나 쿨 나 쿨 쿨 나 지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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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흐흐흐흐 아니 아니 김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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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틸수있어? 모르겠어 김탈 오 씨바 왜 이따라 안 돼 죽는다 안녕 아 아 얘 뭐다지 하네 흠 흠 흠 흠 으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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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구려 욱 히 흠 흠 흠 흠 흠 쥬감 칠판 안들어가 장현수는 먼저 잡을만한데 아까 반피해서 지극적이야 딜이 안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나 하는거야 아아 우리 저 한 폭 넘으면 저 25초 정도 하울 수가 없어요 다 맞았어 우리 한 폭 초전 최저하게 한 거 아닌가? 아우씨 뭐야 뭔 일이야 내는 광탈아? 응 광탈아 잘했죠? 살았어 어 살았어 미친 더럽게 때리네 진짜 흑점공 빨리 차네 좋네 흑점공 쓰면 죽지 아니 둘 다 딜이 안들어가는데 내가 심한 팀만 들어가게 이기는게 흑점공 쓰면 흑점공 쓰면 흑점공 쓰면 흑점공 쓰면 하핫 흑 아우 오지게 끌어당기시네 진짜 안좋을거 같애 근데 오 잠깐만 존나오빠 아 근데 저렇게 빨리 할 수 없는데 스왑을 도끼찍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야 아니 모로콘데 모로코가 스왑하려면 아니 아니 그거 말고 그냥 단축키에다 넣어가지고 어 당연하여 당연한거 아니야 격투가 기본 스킬인데 안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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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자식들 여기서 미스틱의 사기성을 보여드리죠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보여주세요 빨리 빨리 안좋아 어 필요없어 어 죽을듯 안녕 아니야 아직 아직 아니야 아 무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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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니 뭐 헬로그랜드 넘어졌어 안돼 개극혐이다 개극혐 나 이정류 형 참고나 어 미스틱 노프화점 많이 많이 나오고 있어